오늘 오후 3시 50분쯤 호남고속도로 대전방향 대전 유성나들목 인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작업을 알리는 2.5톤 유도 차량을 추돌했습니다.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60대 B씨가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가 전면 차단되면서 주변이 1시간 정도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.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